자, 오늘은 제가 라이브 최초로 시청자를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. 선발은 랜덤으로 아무거나 골드 3. 110.2!? 110점이요? 110점이요 나올 수 있는 오버롤이야? 골드티어면은 얼만큼인가요? 뭐 다 10 플러스 10이야 뭐야 또 김광현이야? 아 이혜리구나 이혜리 뭐야 랭커야? 뭐 이게 왜 이렇다 왜 이게 이렇다 이거 125야 오버롤이 나랑 다른 게임하고 있는데? 나랑 다른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? 아 이거 게임이 안되잖아 이거 잘 본다 야아 그렇지 달달하게 일단 3기는 접고 시작하자 어우 투수 3번이요? 이게 더 이상한거 아니야? 이건 내가 타자 모드 아닌가요 이거? 오케이 이게 이유리다 이거는 내가 타자 모드가 똑같은거 아니야? 보는 맛이 떨어질거 같은데 우와 어째튼 오우 잘 본다 오 다행이다 우와 깜짝이야 홈내린줄 알았네 어 깜짝이야 깜짝걸렸죠? 하지만 파울이었죠 여기서 슬라이드로 가스 오오 으잇 우와 프레카운트 승부해야지 체인지업 끝에 좋습니다 뭐야 하지만 막았어 막아버렸죠 혼트야 플러스 10 10강이 되는구나 나의 클라스를 보여줬죠 무실점 막았습니다 와 이앗 자 김성민 살아가 하지만 나한테 이 용기가 있죠 뭘 짓듯이 아직 치료밖이 안했구만 와 커브가 왜이렇게 무리가 좋아 노리면 돼 빠씨 뭐야 꽃지 못하는 거야 놀이고쳐라 와 이거 커브 뭐야 안타 어? 락 꽃지 좋았어 나도 이유리야 걸리는 이유리야 오늘 특히 구이 좋아 오우 오케이 봤죠 걸리는 이유리 걸리는 이유리 나이스 내가 또 유인구를 던질 줄 알았다면 큰 오삼불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쭈빼기 오케이 자 몸쪽 붙여 붙여 아 빠져라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지 이래서 우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가 이제 나구나 좋았어 아꾸네요 정우람 다 십강이야 뭐 다 십강이야 이거 아니 한잔만 내긴 몰라 이거 한잔만 그렇지 이거 한잔만 내긴 몰라 은근 자 나서봄 핏 엔 엔 릈 에 엔 엔 에 어딘가 Surden 엔 어이 뭐야? 들어오네 brittle орот 뭐 한삼 겅 hor Yemen 우린 야 희 무엇 칼 여 아 우리 돈 abonn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이거어어어 진짜 이씨 안장했는데 아 곰이 너무 빨라 홈런 하나도 돼 홈런!! 그렇지 아하하핫 뭐야 아하하핫 왜 뻗질 못하노 뭐야 나 끝났어 공격? 아이씨 끝났어? 그렇지 아 홈런 한 방 안 했었는데 이거 아 커브가 없어서 이거 아니 이 게임은 커브가 뭐 안 좋다고 했던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우와 들어와 그렇지 좋았어 잡았어 됐스 잘하고 있어요 쌍두삼진 그렇지 와 김주찬 골든글로브네 자 떨공 상 치엘스 뭘 봐줘 내가 잘한거지 내가 지금 뽈비하면 좋은거지 뭘 봐줘 봐주기는 뭘 봐줘 뭐야 이거를 하 참나 아우 씨 됐다 그렇지 이제 몰라 이제 모른다 안 모른직다 살아났어 히트햇너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